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오뎅 토마토 버터 볶음을 했어요 아주 간장하고 참치액제 굴소스를 약간씩 넣고 마늘을 듬뿍 넣고 토마토는 불에 담으면 더 영양이 배가가 올라가죠 토마토하고 자색 고구마와 밭에서 단 토마토 오뎅을 넣고 버터에 볶았어요 밥반찬으로 아주 안서맞춤이에요 빵에도 같이 끼워 먹어도 좋고 또 밥에도 먹어도 좋고 또 볶음밥을 해도 먹어도 좋아요 오늘은 버터, 오뎅, 토마토 볶음, 자색 고구마를 곁들인 볶음이에요